한국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훈련 한영훈입니다. 오늘 표현은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누가 그랬어 입니다. 스크립트 있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쓴 것도 있는데 제가 쓴 걸 제가 있는데 안 틀려고 읽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이걸 영어로 말하겠다고 한번 해보죠. 역시나 이 표현의 핵심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 이 표현입니다. 이걸 잘 만들어내면 되요. 나머지는 다 양념이에요. 이 표현의 핵심은 where 인데 where은 쓰임이 정말 많죠. 명사, 경유사, 부사, 접속사 그 중에서 명사로 쓰면 뜻이 두개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는 장소 이 뜻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몸풀기 표현인데요. 여기가 내 카메라를 샀던 곳이야. 오늘은 몸풀기 표현이 만만치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 핵심은 샀다가 샀던 곳 이거로서 바뀌는 거예요. I bought my camera에서 where를 붙이면 내 카메라를 샀던 곳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다시 양념을 쳐서 This is 여기야. 까지 붙이면 여기가 내 카메라를 샀던 곳이야. 이렇게 되죠. 응용을 좀 하면 I sold my camera. This is where I sold my camera. 여기가 내 카메라를 팔았던 곳이야. 가 될 거고요.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하면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야. 이렇게 되겠죠. 저랑 같이 두 번씩 연습을 해 볼게요. I bought my camera에서 where를 붙이면 내 카메라를 내가 샀던 곳, 내 카메라를 샀던 곳 이렇게 됩니다. Where I bought my camera. Where I bought my camera. 가 되고요. 여기야 라는 말을 붙여서 여기가 내 카메라를 샀던 곳입니다. 라고 하면 This is where I bought my camera. This is where I bought my camera. 가 됩니다. 카메라를 팔았어요. 여기서 내가 팔았어요. 라고 하면 여기가 내가 카메라를 판 곳입니다. This is where I sold my camera. 여기에서 내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면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가 됩니다. 이번엔 제가 한국말로 큐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 보세요. 내 카메라를 샀습니다. 해서 내 카메라를 샀던 곳 여기가 내 카메라를 샀던 곳이에요. 여기가 내 카메라를 팔았던 곳입니다.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에요. 네,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큐는 드리는데 자막은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시작해 볼까요? 여기가 내 카메라를 샀던 곳이야. 여기가 내 카메라를 팔았던 곳이야.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야. 네, 자, 이제 두 번째 연습인데요. 여기가 내 카메라를 샀던 곳이야?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거 이 작가가 귀찮아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뭐 만들기 싫으니까 대충 만든 거야. 괜히 첫 번째 표현은 어렵게 만들고 두 번째 표현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아, 이 작가. You bought your camera. 그러면 내가 내 카메라를 샀다. 해서 where 붙이는 거죠. 그러면 where you bought your camera. 그러면 너의 카메라를 샀던 곳.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where이 이렇게 뜻을 바꿔주는 거죠. 핵심은 where를 붙이는 거죠. 여기서 여기니? 라고 물어보는 말. is this? 라는 말만 붙이면 여기가 내 카메라를 샀던 곳이니? 이렇게 될 겁니다. is this where you bought your camera?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네 카메라를 팔았던 곳이야. 너의 카메라를 팔았던 곳이야. 라고 하면 is this where you sold your camera? 가 될 거고요. 여기가 너의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니? 라고 하면 is this where you lost your camera? 이렇게 되겠죠. 저랑 같이 두 번씩 연습을 해볼게요. 너의 카메라를 샀어. 에서 너의 카메라를 샀던 곳. 이렇게 될 겁니다. where you bought your camera. where you bought your camera. 여기가 너의 카메라를 샀던 곳이니? 라고 하면 is this where you bought your camera? is this where you bought your camera? 여기가 너의 카메라를 팔았던 곳이야. 라고 하면 is this where you sold your camera? is this where you sold your camera? 여기가 너의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야. is this where you lost your camera? is this where you lost your camera? 네, 여기까지 연습을 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큐를 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You bought your camera. 너의 카메라를 샀어. 에서 너의 카메라를 샀던 곳. 여기가 너의 카메라를 샀던 곳이니? 여기가 너의 카메라를 팔았던 곳이니? 여기가 너의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니? 자, 이번에는 제가 큐를 드리는데 자막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너의 카메라를 샀던 곳이야? 여기가 너의 카메라를 팔았던 곳이야? 여기가 너의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야? 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양념을 여기다가 양념을 좀 더 쳐가지고 좀 더 멋진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진짜 입에서 바로 나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습니다. I lost my camera. 에서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 where I lost my camera. 가 되고요.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 여기입니다. this is 붙이는 거죠.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하고요. 근데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나는 안 그랬어. 라고 하면 I didn't say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I didn't say 이 부분을 내가 말을 안 했어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우리 평소에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는 내가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런 말 쓰죠. 그랬다는 말이 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I didn't say. 나는 안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죠. I didn't say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no one said 라고 하면 누가 그랬는데 아무도 안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no one, 아무도 said. 안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아무도 안 그랬어. no one said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가 되고요. who said? 그러면 누가 그랬니? 누가 말했니? 라는 말인데 그냥 편하게 누가 그랬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who said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누가 그랬어?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이게 진짜 오늘 하려는 표현이죠. 그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씩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습니다. I lost my camera. 여기다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 where I lost my camera. where I lost my camera.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 여기입니다.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난 안 그랬어요. 여기가 내 카메라 잃어버린 곳이라고 난 안 그랬어요. I didn't say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I didn't say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아무도 안 그랬죠. no one said 붙이면 되겠죠.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린 곳이라고 아무도 안 그랬어요. no one said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no one said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누가 그랬니?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린 곳이라고 누가 그랬어? who said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who said this is where I lost my camera. 자, 연습은 이렇게 했고요. 이번엔 제가 큐를 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하는 시간 있죠, 그죠? 대신 자막은 보여드릴 겁니다.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에서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입니다.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난 안 그랬어요.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아무도 안 그랬죠.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린 곳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네, 이번엔 진짜 자막 없이 여러분이 해볼 거예요. 자,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합니다.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난 안 그랬어요.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아무도 안 그랬어요.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표현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누가 그랬어? 이 표현이죠. 응용할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응용할 게 정말 많아요. 여기서 이것저것 단어 좀 바꾸면 정말 응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진 표현이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해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표현 여기가 내 카메라를 잃어버렸던 곳이라고 누가 그랬어? 수고하셨습니다.